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버나 컨텐츠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습니다. 코버나 컨텐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 대표직에서 13년 만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대표직 사임의 법적 효력은 바로 오늘부터 발생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09년 코버나 컨텐츠 설립과 동시에 사내 이사 겸 대표여 취임해서 3년 임기로 4차례에 걸쳐서 연임을 했습니다. 잔녀 임기는 원래 2024년 9월까지였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3년간 코버나 컨텐츠를 작지만 강한 전시계획사로 키워왔고 마크 로스코전 또 러코로비에전이나 알베르토 자코메티 같은 아주 유명 전시회를 기획했고 지난 2015년 미국 국립박물관 등에서 작품을 빌려와서 기획했던 마크 로스코전은 그의 예술의 전당 최다 관객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안했을 당시에는 이 전시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전시 도록을 방안 담내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내조를 위해서 코버나 컨텐츠를 통한 영리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이 회사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문을 닫고 사실상에 폐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배호자로서의 활동 방향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 여사가 활동할 때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 관계자가 설명을 해서 따라서 부속실 내 여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곧 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대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활동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김 여사의 활동이 공적 또는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런 활동인 것을 놓고 자파 진영에서 시비를 걸고 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일체 공적인 영역에서 발언도 자제해왔고 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산의 집무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거나 또는 주말에 상품을 구입하러 쇼핑을 갔을 때 이럴 때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또 그 사진을 어디에 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주말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있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카페의 회장 강신업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신업 변호사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왜 대통령 부인의 공식활동 또는 대통령 부인의 직무실에서의 활동을 팬카페에 올리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무실에 대통령 부인이 가서 놀러 갔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자파전형 특히 김호준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대통령 직무실은 거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보안구역인데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비판하면서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한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는 문제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다 또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그 옆에 있는 직원에게 줘서 사진을 찍게 하고 난 뒤에 그 사진을 건희사랑 팬카페의 회장에게 전달해서 올렸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괜히 말하자면 논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게 있고 또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안팎이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심었는지 오늘은 어떤 표정인지 이것까지도 언론에서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세세하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누가 찍었느냐 그러니까 그 안은 보안구역인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공보실에서 또는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라인을 통해서 찍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 카메라에도 보안 검색을 거쳤느냐 그러니까 보통의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나 또는 녹음기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지 않는 이 앱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촬영도 못하고 하는데 왜 어떻게 그 사진을 찍었느냐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찍었느냐 이렇게 해서 시비를 붙으니까 이 차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때 보좌할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줄리 논장에다 그리고 마구 공격을 받을 때 이력과 학력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체의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소실도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이번에 언론 보도에서 본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나타날 때마다 5시월마다 완판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무실에서 사진을 누가 찍었다 까지 문제를 삼고 또 그게 논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담 직원을 두고 최소한도의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 알릴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이사회에서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내조에 전념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기구를 두지 않지만 전담 직원을 둬서 김건희 역사의 동선 파악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에 알릴 부분에서 언론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대외 전담을 뒀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친세민 행보에서 자주 밖에 나가고 또는 점심식사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휴일에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민 사이에서 가끔씩 깜짝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쪽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 일정을 관리하고 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내조를 전담하는데 이 전담 기구를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김정숙처럼 청와대 안에 집무실을 두고 거기다가 영접실을 두고 또 거기다가 연회장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요란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했던 활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론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본격적인 내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조의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 감사합니다.